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차세윤 씨도 안전하지 않아요. 저희가 특정한 용의자는 혹시 누구야? 공검까지 있을 줄이야.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차세윤? 도와줘. 저한테 지휘자님은 진짜 소중한 분이에요. 제 꿈이니까.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온 겁니다. 저 버리지 마세요. 혹시라도 혼자 말없이 도망갈 생각 말고 이번 공연을 끝으로 전 한 피를 떠납니다. 일단 좀 더 잘 안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? 그럼 다시 한 번 더 다 모아주신다.